아 아 아 아 아 아 야 오늘 재밌다. 오늘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네. 아주 흥미진진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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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길이 잠깐만 어? 야 이거 밀어야 밀어 어 어 어 우와 미치겠네 와 이거 나가는 길이 없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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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이쪽은 이쪽이구나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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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길이 없어 누구야 아 어 templar 왜 왜 왜 왜 어 이게 뭐야 미로야? 야, 권열아 너 어딨냐?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미로인가 본데? 야, 이거 잘못 들어왔나? 야, 이거 막혔어!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야, 이거 문이 막혔는데? 야, 이거 권열아. 여기 다시 나갔어. 나갈 수가 있어. 아니, 나갈 수가 없다니까? 아니, 오늘 뭐하는 거야, 이거? 야, 나 밀어. 형, 형 어디 가요? 형, 형 어디 가요? 형, 죄송해요.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 메이지야. 미루어, 미루어. 노엑시트. 야, 이거 뭐야? 뭔가 미루일수록 뻔한 길로 가면 안 돼. 뭔가 뻔한 길로 가면 길이 아닌 가능성이 많아. 나 붙고 주고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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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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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여기. 어, 도둑이네. 뭐야? 어? 무인도예요. 아, 그래? 주사위를 맞춰야 돼요.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서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탈출이에요. 근데 못 맞추잖아요, 한 번에 그러면 10분이 기다려요. 우리 기다리는 얘야. 아, 정말 잠깐만, 나가고 싶어 진짜. 아, 정말 나가고 싶겠다. 나는 나갈 거야, 여보, 여보 다음에 나갈 거야, 나는. 아, 감격 같은데, 그냥. 오빠, 저희가 추측한 결과 지금 이 미로를요, 우리 멤버들은 네가 직소가 있는 것 같아. 진짜? 그 얘기 자꾸 네가 하는 건데 너는 아닌 것 같다. 난 진짜 아니야. 어, 그 얘기를 얘가 자꾸 꺼내네. 오빠가, 오빠가 좀 수상해, 오빠가. 아, 진짜 아니야니까. 안 그래도 우리 첫 방에서 얘기해. 형은 직소가 아니라 직구야. 저, 면수 해볼게. 나왔어. 자, 꼭. 아니, 합쳐서 10 언더. 10 언더. 5 언더. 4 언더. 8 언더. 이렇게 굴리기 시간이 안 면대, 지금. 아, 저 옆으로 가. 야, 야, 툭 쳐. 와, 눈이 계속 보이는데. 아, 저 옆으로 가. 야, 야, 툭 쳐. 와, 눈이 계속 보이는데. 툭 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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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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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표. 아, 나랑 한 번도 못 나가봤네. 하... 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 이건 뭐야? 무섭다. 이거 맞았나 본데? 아... 아... 으악! 뭐야? 오빠, 이거 쓰고 나가야 돼. 앞에 오면. 자, 빨리, 빨리 나가. 야, 이거 뭐야? 갑니다.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왜요? 아, 살짝 부고 간 거예요. 잘 있나? 아, 살짝 부고 간 거예요, 잘 있나? 하하... 그러지 마세요.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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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4시간 전에 이리 왔었단 말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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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도, 이런 백도가 어딨어. 아니야. 하뚜 하뚜 세네 타요 야 씨. 야 키가 안 돼. 야 씨. 자 이거 떨어뜨리고 시작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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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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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그만. 이게 풍선이 이렇게 딱 버티네. 아! 저 반대편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편? 거기는 우리 아까 방이 있는 데야. 이쪽이? 응. 그럴까? 응. 아 옥마 좋다. 어디 있는지 일단 위치 파악을 하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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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이. 저, 저기랑 저기랑. 저기가 있어. 나가는 길이 있다 저렇게. 어 그런 사람이 있어. 어 여기도 있다. 나 밀어 가고. 두 명이야 두 명이야 두 명이야. 이리로 오고 있어 이리로 오고 있어 이리로 오고 있어. 나 밀어 가야 돼. 이리로 갈래. 이리 갈래. 이리 갈래. 이리 갈래. 괜찮아 괜찮아.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리 가야 되는데 형. 이리 갈래. 야 양현진. 야 양현진 없어. 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 불행이다. 불행이다. 강순아. 형. 강순아. 형 조심하라고. 형 조심하라고. 형 같이 가요. 형 같이 가세요. 형 같이 가요. 형 같이 가요.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아 물을 낚아 봐. 물을 낚아 봐. 물을 낚아 봐. 야. 형. 아 이게 뭐야. 아 오늘 진짜 뭐 하는 거야. 헌터에게 바라고 있어요. 내가 올라가서 볼까. 저쪽을 가야 되는데 저쪽 문이 열수가 없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이쪽에 있어. 저기야. 갑니다. 뛰죠.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광수.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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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왔어. 들어왔다 지금 금방 나왔어. 아 금방 나왔다고. 아이 진짜 금방 나왔다고. 어. 어.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야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아. 갑자기 왜. 저기로 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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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 아아 아 어떻게 get는 거야. ання인이라고. 어쒸! 아! 아우, 나 집사할때 나가고 싶어 진짜. 왜 뭐, 이쪽이 되게... 아니, 도대체 오늘 뭐길래 이렇게 자꾸 이러는 겁니까? 근데 이거 진짜 가면 싸이코야, 싸이코야. 형, 저쪽... 나갔지, 갔지 마. 내가 개구멍까지 다 채워갔거든. 아니, 저기는... 어떻게 나가고, 여기. 뭐를 부숴야 되나 생각을 해. 아 이건 뭡니까 도대체. 하나는 탈출로 고정을 하고 하나만 탈출 나온 사람 탈출하고. 좋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넘길라 그랬거든. 아니야 나는 넘길라 그랬거든. 아 안 넘어갔네. 아 안 넘어갔네.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흔 흔. 진짜 정말 짜증 나. 짜증 나고 짜증 나. 이쪽까지 보고 가야 돼. 오케이 탈출. 탈출이야? 네. 같이 가자 그러면. 아 저 좀 이따 갈게. 아이 같이 와 일로와. 또 하나. 아 하나 내고 가나 봐. 미끼 하나를 데리고 나가니까 좋네. 아니 이게 어디를. 어디를. 자. 어? 쭉 보라고this 키가 크니까. 현재 이제 옆에서 수고 나오겠지. 아니면 서 있든지 싶은 거 이제 계속. 이제 나간 데가 없어. 저쪽 호텔도 뭐가 있거든. 아니 형. 형이 이쪽으로 줬잖아. 형이 이쪽으로 줬잖아. 그러니까 너무 곳곳에 깔려있어. 가는 길이 다 있어. 여기가 나가는 데잖아. 여기가 나가는 데잖아. 어디 있어요 형? 형 어디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아 짜증나.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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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